미래통합당이 형제복지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수정한 그대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합의했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. 과거사법 개정안의 행안이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합의 번복을 또다시 반복한 것입니다. 이번에 미래통합당은 단순히 타당과의 합의를 깬 것이 아닙니다. 끔찍한 인권유린의 트라우마를 안고 진상규명만을 바라며 2년이 넘도록 국회 앞 거리농성으로 호소해온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약속을 믿고 국회의원회관 고공농성을 중단했던 피해 당사자들을 우롱한 것입니다. 이제 와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다시 행안위로 보내서 상임위 절차부터 밝게 하자는 것은 20대 국회 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 미래통합당의 약속하기를 절절한 마음으로 규탄하며 미래통합당은 다시 본래의 합의기조대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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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